무엇무엇에 실망했어요. I was disappointed. I was disappointed. 저는 당신의 태도에 실망했어요. I was disappointed in your attitude. I was disappointed in your attitude. 저는 음식 맛에 실망했어요. I was disappointed with the taste of food. 저는 그것을 듣고 실망했어요. I was disappointed to hear that. I was disappointed to hear that. I was disappointed to hear that. 올리비아가 거기에 없어서 실망했어요. I was disappointed that Olivia was not there. I was disappointed that Olivia was not there. 무엇무엇에 동의합니다.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you. 저는 당신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저는 당신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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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영어가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백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돈쥬 띵 투 밀리언 원 월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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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닫아도 괜찮을까요? 문 좀 열어도 괜찮을까요? 음악을 들어도 될까요? 당신 옆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뭐뭐 하시라는 말인가요? 당신이 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제가 충분히 연습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우리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무엇무엇 할까요? 제가 영어를 잘 하긴 원하나요? 제가 도와드리길 원하나요? 제가 우버를 불러드릴까요? 우버를 불러드릴까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어떻게 뭐뭐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뭐뭐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새 아이폰 사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새 아이폰 사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새 아이폰 사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이 카메라의 배터리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 카메라의 배터리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와이파이의 배터리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와이파이에 어떻게 교체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마주시겠어요? 이 자동차를 여quo는 어떻게 교체하는지 알려주신가요? 무언 무언 하지 말아야 해요. You should not. You should not. You should not. 너무 많이 운동하지 마세요. You shouldn't do too much exercise. 개를 풀어놓지 마세요. You shouldn't let your dog loose. 코나 눈을 비비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뭐뭐가 뭐예요? 좋아하는 뭐뭐가 뭐예요?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뭐예요? 좋아하는 TV 쇼가 어떤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관식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제가 무엇을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What can I say? 제가东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what can I buy in the market what can I buy in the market what can I buy in the market what can I buy in the market